자, 1번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개념형 문항들은 그냥 쭉쭉쭉 나갈게요. 자, 이 C가 핵이죠. 얘가 리소좀. 이 놈이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ㄱ A는 리소좀 맞고, ㄴ B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막. 맞죠? 인지질 이중층 하나가 단일 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맞고요. D, C는 유전물질. 핵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5번.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동물, 기관, 세포, 기관계. 위, 심장은 기관이 되겠죠. 가, 적혈구는 세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는 기관계. 자, 가는 기관 맞고, ㄴ 호흡계는 나의 예다. 맞죠? 호흡, 기관계, 줄여서 호흡계야. 그러니까 다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 세포. 맞습니다. 정답이 5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내가 잠겨 있어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할 테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자,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하는 이유는 기질과 보조인자를 순서 없이. 자, 요게 이제 X가 효소거든요. 근데 이 ㄴ이라고 하는 게 뽀개졌죠. ㄴ이 기질. 이 ㄱ이라고 하는 게 보조인자. 그래서 반응을 시켜주는 데 역할을 한 거야. ㄱ. ㄴ은 기질. 맞고, ㄴ. ㄱ은 X에 결합하여 ㄴ 분해를 저해야 한다. 아니죠. 보조인자는 이 효소에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 작용을 도와주는 거죠. 틀렸고, ㄷ. ㄴ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질의 농도 증가, 활성화 에너지 변하지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의 고유한 값이야. 효소의 유무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어요. 됐어. 틀렸고, 정답이 ㄱ. 1번. 4번 문제 갑니다. 자, 대장균과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요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하게 썼는데, 대장균 하나고,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요게 하나야. 자, 옳은 것만을 보기야 갈바라. 대장균은 미토콘디라를 안 갖죠. 원액 세포이니까.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는 진액이다. 당연합니다. 장미 자체가 진액이잖아요. 진액 생물. 그럼 장미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대장균과 장미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요거. 요거와 요거는 모두 세포벽을 갖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ㄴ, ㄷ, 4번. 요게 60%대가 나왔어. 요건 좀 아쉽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포벽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 가능한데, 능동성과 세포의 배출인데, 요게 능동성이고, 이게 세포의 배출입니다. 기억 맞고요. 가는 능동성, ㄴ. 폐포에서 모이소에 가는 O2의 이동, 기체의 이동 방식이 전부 다 단순 확산이라, 얘들 전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록, ㄷ. 나에서 에너지. 맞습니다. 세포의 배출, 세포의 섭취, 전부 다 에너지 소모 많이 일어납니다. 정답이 3번, 6번 문제 갑니다. 표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에서 특징 ㄱ, ㄴ, 유무, 나는 ㄱ과 ㄴ. 구성원서에 탄소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다 공통 특징이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건 탄수화물만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두 개가 다 동그라미여야 돼. 단백질은 하나가 X. 그래서 이게 탄소, 이게 단당류, 다당류 이런 거 갖는다. 이렇게 될 거야. A는 X, 틀렸고, ㄴ, ㄱ은 구성원서에 탄소가 포함된다. 맞고, ㄷ,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정답이 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이때 이 육모 문제들이 워낙 쉬워서 개념형들도 그냥 쭉쭉 풀려요. 공부 조금만 했다 그러면. 생명과학자 주요 성과 다 나은데, 기억관에는 파스테르와 레이운, 훅입니다. 생물 속생선은 파스테르입니다, 기억이. 레이운, 훅이 이 ㄴ이라고 현미경으로 미생물 관찰. 알겠지? 자, ㄱ은 레이운, 훅 맞고. ㄴ,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좀 랩 형식으로 만들어서 외우라고 했잖아. 합의순환. 훅, 셀, 로봇, 훅, 셀, 세포 처음으로. 그 다음에 레이, 경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합의순환, 훅, 셀, 레이경. 그래서 레이운, 훅이 현미경 갖고 관찰을 많이 했다 이거지. 이게 거의 초반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스테르속생 뭐 이런 거 뒤에서 나온다. 그래서 얘가 나중이고, 나가 먼저 가가 나중이야. 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A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나? 생물속생설은 생물이 연속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지. 생물이 생물을 낳고 생물이 또 생물을 낳고 그렇다는 얘기야. 무생물로부터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자연 발생설이죠. 생물속생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이 기억이 들어와. 8번 문제 갑니다. 감사합니다.